어제 특검법안 처리 전에 필리버스터가 24시간 진행이 됐잖아요. 마지막에 상당히 격한 장면이 표출이 됐는데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이동화 교수님, 쳐, 쳐봐 이런 얘기까지 나왔네요. 국민들께서는 정말 많이 한숨 나오실 것 같고요. 저 장면을 지켜보시고 계신 해병대원의 유가족분들, 지금 정치가 딱히 답을 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 현실 자체가 대한민국의 비극같이 느껴져요. 저는 어찌됐건 간에 정부 여당이라면 적어도 이 국정의 책임감을 느끼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 본인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좀 정직하게 해내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야당의 협력이 필요한 것 있다면 야당에게 손을 내밀고 만나자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 시작부터 선거 끝나자마자 지금까지 강대강 대치로 그냥 이 국면을 다 끌고 온 거거든요. 저는 솔로몬 재판이 계속 생각나요. 진짜 아기 엄마가 누구냐. 그런데 내 아이니까 저 애를 반으로 갈라서 하나씩 가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가짜 엄마죠. 진짜 엄마는 내가 차라리 양보할 테니까 아이를 살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저는 국민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결국에는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자당에서 혹은 대통령이 뭔가 잘못 갈 때 심지어 국민들의 판단까지 잘못하고 있다고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점에서는 적어도 국민들의 이 이야기를 좀 듣기 위한 노력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저런 장면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3년 동안도 진전이 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이 나라 살기 싫을 것 같습니다. 저 같애도 그렇습니다. 이승환 의원님. 진성준 의원이 얻다 대고 라고 했고 배현진 의원이 처방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국회는 대정부 지문할 때 법안 상정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간다 한다 하더라도 패스트트랙의 법안을 태워도 승려기간이 최장 330일입니다. 1차 최상병 특검법 200일 정도 승려기간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법안 지금 10일도 논의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에 의한 폭주가 국회의 공정과 저런 파행을 낳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우리 여당에서 어떤 힘이 있어서 저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곽규택 의원 마지막 필리버스터 발언이었습니다. 저분이 저기에서 발언을 한다고 해도 2시간을 더 하겠습니까? 3시간을 더 하겠습니까? 그것 앞에 가서 내려오라고 그만하라고 겁박지르고 숫자로 압박한 것 자체가 국회가 국회의 품격 자체를 스스로 잃어버린 거죠. 여기에서 박찬대 의원이 이렇게 논평했더라고요. 우리 여당이 노일부신보를 보인다. 저는 이거 보면서 옛날 노래 생각났습니다. 흥보가 기가 막혀. 원래 노일부신보는 강자가 갑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약자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제비다리 부러뜨릴 때 쓰는 용어입니다. 지금 국회에서의 절대 강자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본인들의 모습을 먼저 좀 되돌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